사장님. 금방 스카냐 한 대 또 꼽아갔는데. 스카냐가 대세야. 구형들 있잖아요. 구형들. 구형하면 온도메다가 올라가면서 차를 중간에 한 번 쉬었다가 올라가는데. 힘이 딸려서? 아니 온도메다가 상승을 했잖아. 온도메다가 상승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G420이랑 490이랑 470이랑. 네네네네. 온도메다 올라가서 처음에는 그 온도메다 얘기는 안했거든요 제가. 네. 근데 그걸 꼽고가서 오르막을 쉬지 않고 바로 올라가요. 온도메다가 많이 안 올라가요. 온도 게이지도 그렇게 영향이 있어요. 저희 거 하게 되면. 저희는 네네네네. 인서클로 흐름량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물이 빨리 식혀지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아까도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지릿하신 분이 와서 꼽아라고. 음. 아시는 지인분이었어요? 아니지. 소개 소개지 이제. 소개 소개. 네. 네. 아유 대단하십니다. 효과가 있지. 네. 아유. 제일 처음 꼽을 때. 네. 박빠나 좀 센 사람. 음. 그런 분 앞에 꼽아줬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쫙 보는 거죠 이제. 제주도는 주호가 스카냐가 많거든요. 주영에서부터 신영까지 찾아가 되게 많아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아유 사장님 잘 됐네 진짜. 그 작업한 사진 좀 보내십쇼 사장님. 같이 해서 지금 통화 내용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올리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참고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아. 네네. 그거는 요즘은 사진. 찍을 시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지만은 저기 뭐야. 다른 일이 뒤에 대기 있으니까 자꾸 기름 묻은 손으로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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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고. 아. 그것도 좀 그렇게 하시구나. 네. 근데 일단은 저희도 그렇게 하게 되면은 홍보가 좀 많이 되니까. 일단은. 네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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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